어젠 많이 늦었나 봐? 어. 저녁 식사만 얻어먹고 고기 못해서 환일 철거한 계약권이랑 그 다음에 법인 관리할 서류들까지 좀 봐주고 오느라고? 그랬구나. 잘했네. 그래도 담부터 늦을 땐 전화라도... 어, 잠깐만. 여보세요? 나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떻게 됐습니까? 사진 속 그 사람 확보됐습니까? 아니요. 케빈 리라는 골프 선수의 매니저라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. 케빈 리 매니저라고요? 경찰에서도 그 사람을 쫓고 있는 것 같던데 내가 혹시 알아야 하는 상황이 더 있는 건가 해서요. 나 먼저 출근해, 여보. 잠시만요. 그래, 운전 조심하고. 은주랑 환일철강에는 언제 들어가? 오후에 들어가기로 했어. 난 오늘 좀 많이 늦을 거야. 토요일이잖아. 뉴스 말고 다른 일정이 좀 있어. 간다. 그 매니저가 뭔가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. 중요한 증거 자료나 단서 같은 거 말입니다. 그걸 빌미로 협박하는 걸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경찰이 쫓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. 일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뭔지부터 알아내주세요.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해야죠. 그렇게 해야죠. 감사합니다. 다른 없는 게 좋아서 해검어 좀 더 많이 받았어요 한번 해볼까요? ping 슬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는 네가 갖고 있는 폐부터 까볼까? JTBC